아이돌들의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1세대 아이돌들이 배우로 또 연기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다시 한번 방송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세대 아이돌들의 눈부신 활약을 조정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핑클과 함께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사랑받았던 SES. 15년이 지난 지금 리더 바다는 뮤지컬의 블루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핑클의 옥지연과 더불어 흥행 1순위. 콘서트와 뮤지컬, 이제는 둘 다 놓칠 수 없는 무대입니다. 잠수교를 한 천 미터를 항상 왕복을 해서 뛰었는데 한 5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민낯의 머리를 질끈 묶고 온몸을 던지는 핑클의 성유리. SES의 유진과 함께 스크린의 공주로 변신한 성공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저해산 독립영화에도 진출하며 초반 연기력 논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를 지키며 관록을 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리와 신화가 대표적. 최근 의상에서부터 퍼포먼스, 프로듀싱까지 직접 맡은 새 앨범으로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1세대 아이돌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다 퉁어져서 10년 이상 연마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한 경지에 올라서서 반짝하고 사라진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별로 거듭나고 있는 1세대 아이돌. 알고 보면 모두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